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질성 김아인쌤입니다. 화요일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의 민박은 기초 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오늘 민박 8일째입니다. 대리 설명이 틀린거죠. 대리인이 파사 선고받으면 그 대리권을 소멸한다죠. 상단에서 대리권 소멸서의 127조가 있는데 임무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인데 1호는 본인은 사망 딱 하나밖에 없죠. 2호는 대리인은 사망도 있고 성년호견 개시가 있죠. 한정호견 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파산이 있죠. 이것을 본사 대사성파에 오여 본사 대사성파에 오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억은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죠. 니은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 여러 명인 때 원칙적으로 각자들이 맞아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 쌍방대리 할 수 있죠. 대리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허용되지 않는데 허체허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 이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리얼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양한 경우 대리권 남양은 107조 비즈니 표시를 유추해서 원칙 유효 유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남양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예외적 무휴가 됩니다. 다시 리얼 대리인이 대리권 남양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 수 있죠. 그때는 무휴의 무휴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가 들렸죠. 무효, 효력이 없답니다. 틀린 거라 1번의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은 틀렸죠. 본인 이름으로 현명하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죠. 따라서 현명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합니다. 미은입니다. 숙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행위 또는 계량행위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대리인에 대해서 성성,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았죠. 아까 본사, 대사, 성파에 왔습니다. 리을, 대리인이 수인인 때 법률이나 숙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대리 틀렸죠.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이무대리 설명 옳은 거네요. 기억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략의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은 그만큼 기출 지문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문입니다. 기억, 대리인 여러 명의 경우 수인인 때 공동대리 틀렸죠. 원칙, 각자들이. 니은, 고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포준행위, 그 다음 만, 만이 틀렸죠. 그러니까 포준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맞습니다. 만자 때문에 틀렸죠. 포준행위뿐만 아니라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도 성질이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자가 틀렸습니다. 띠긋, 유권들에 관한 주향 속에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따라서 표현대리 주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 해서 다 틀렸네요. 정답 1번, 없다. 없답니다. 4번,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의뢰계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그럼 갑이 본인 의뢰계 대리인이죠. 틀린 거네요. ㄱ, 을 대리인 을이 한정호경계 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였잖아요. 아까 상단에서 1호가 본사 2호가 대사 성파죠. 그러니까 성년호경계 시지만 한정호경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ㄱ은 틀렸습니다. ㄴ, 을은 갑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 자기계약 체계라 할 수 있다죠. 아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지만 허체허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ㄷ,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을은 이무대리인이죠. 을에 대한 숙고냉이를 처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무대리의 특유한 대리권 소멸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정료 두번째, 여기 나온 숙고냉이 처리, 이게 128조입니다. ㄹ,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을 통해서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장금, 중도금, 장금, 즉 대금을 수령할 권한 이따가 팔려죠. 그래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역시 사례 문제죠.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고 그럼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즉, 현명했죠. 그 다음, X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현명해서 대리했네요. 이제 틀린 겁니다. 자, ㄱ과 ㄷ 주의하세요. 먼저 ㄱ부터 병, 상대방은 병이 매매계약을 적보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 대리인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대리인 을이 하지만 그로 인한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갑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본인 갑에게 해야 되죠. 을에게 할 수 없습니다. ㄷ, 병이 매매계약을 적보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문은 을 틀렸죠.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 그러니까 아까 기억처럼 행위만 대리인 을이 하죠. 그에 따른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갑입니다. 그래서 기억 뒤에 둘 다 틀려서 이미 정답은 4번 나왔습니다. ㄴ입니다. 이제는 상대방 병이 채무를 행했죠. 그 다음 을,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지금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을은 이무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나 대신 부동 토지를 매도하라 그랬죠. 그럼 매도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무대리인이 해지나 취소하려면 본인에게 속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ㄴ을 맞이했습니다. ㄹ 만약 갑이 매매계약체결의회관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입하는 경우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지금이나 약정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계해 줄 권한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체결을 한 대리권은 포괄적 권한을 받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중도금, 장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 여기처럼 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민박 8일제도 편안하게 휴식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민박 8일제도 편안하게 휴식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민박 8일제도 편안하게 휴식하셨나요?